내가 명매야! 내가 명매를 할래! 윤설누나 양심 없어요! 태웅 오빠! 태웅 오빠! 구독 유튜브! 구독해 주잉! 동갑이면 몰라도 오빠는 소름끼쳤어요! 이 새끼가! 이 새끼! 실례가 안 된다면 단주님 연세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? 저 저 15살이에요! 19..뭐야 막내네? 태웅 오빠! 태웅 오빠! 이건 좀 괜찮을지도! 윤설누만 아니면 돼요! 야 왜 그래! 나도 그래! 태웅 오빠! 태웅 오빠! 그러지 마요! 태웅아 캐리어 줘! 아 맞아! 알겠어 단주야! 너 왜 너 진짜 반말이야? 너 나 알아? 몇 살이에요? 나 때는 말이에요? 이렇게 초반에 그런 거 없었어요? 미안! 미안! 너무 꼬마 같았죠? 왜 단주님은 항상 할 말 다 하고 헉해요? 컨셉이에요! 맞아 맞아 맞아! 얼쏘 얼쏘! 미안해! 사과할게! 태웅아 나 25살이야! 아이고 아이고 누님 죄송합니다! 그래 웅아! 응. 최경재 최경재 열아홉살이라길래 또 속 사이코! 사이코! 인트로는 망한 것 같고 우리 어디 갈까요? 브라보! 브라보! 아이스크림! 미, 미야! 너무 재밌어! 진짜! 이게 25살의 재치! 쩔어 쩔어! 저기 죄송한데 나이 언급 자자 좀요 좀 짠하네 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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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배그아빵 재밌었어요! 즐거웠다! 무슨 전이야! 애들아 정신 차려! 첩판이라 그래 첩판! 아 그래? 자 이제 제대로 합시다 다들 애들아 진짜 제대로 하자! 말투 돌아오고 우리 장난 그만 치고 어 그래! 그만 치자 그만 치자! 장난 치니까 안되는거야 이거! 저희의 합을 보여줘요 이제! 애덕님 애교해 주세요 1차 애덕님 애교해 주세요 2차 애덕님 애교해 주세요 2차 그만해라! 공통자 그만해라! 공통자 그만해라! 애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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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말투 왜 저... 아... 시발! 욕하지 마세요! 욕하지 마세요! 어 미안 미안!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! 어린이 친구들 많이 보는데 어 죄송해요! 어린이 있어요? 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! 어 미안! 유튜브 친구들 안녕! 오늘 해볼게임! 배틀그라운드! 하하하하 어린이 친구들이 이런게임 봐도 되는거야? 어... 너무 잔인할텐데? 맞아! 어린이 친구들은 자극적이고 잔인한거 좋아해요! 괜찮아! 어쩐지! 태용이꺼 많이 보더라! 뭐요? 저 저... 제 유튜브는 아주 깔끔해요! 가득각이지 그럼 ㅁ26ㅁ27 continue 하하하 그냥 우주긴 가까운데? 짜뻑 저저저 잉! 에더가! 으아아아아아! 아니 아니 저저게요 아 여기요 어? 너무 싫어 에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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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는 뭐야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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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아 에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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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줬는데! 바닥에 줬는데요? 다 단독으로! 왕왕! 오 진짜 아니 뭐지? 대박 화낼 줄 알았는데 어? 미야 열심히 파밍합시다 다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우리 우회를 지켜서 다 같이 들어갑시다 자기 자기가 별로 안 아프니까 야! 설철이! 야 쟤 다 오고 있어 저 새끼는 기분이 아니야 버려버렸다 가서 지켜야 돼 아아! 진짜! 제발! 내가 잔다! 자 우리 이제 한 템포 좀 낮춘 다음에 어? 제대로 해보자 크! 크아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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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크아오래! 크아오! 크아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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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석이 너무 귀엽다 크아오! 에덴 몇 살이라고? 크아오! 저 스물 저 저 11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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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살! 아니 한살! 저 고3! 아! 한살이네 한살! 벌써 1년! 누나 어때 누나? 에더가 누나 어떻게 생각해? 연상 어때? 연상 에더가 연상 연상 좋죠 어 네 저 아 피곤하네 으흐흐흐흡 으흥흐흐흐흠 뭐야! 오더 내려주세요! 저희 지금 뭐해야되죠? 오케이! 레츠 파밍! 어! 오케이! 오! 너무 못하밍. 너무 멋져요! 우와! 이거 왜 다 한국이 있는데 영어로 말해줘요! 어렵게 아주 약간 간지 와아 누가 제일 잘했어? 나다! 나다! 아! 아 탈락! ㅋ 테풍이! 테풍이가 가장 잘 나올 때 맞아 맞아 몬 twe Morning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덕이가 가장 잘했어요 150 어 refused twor 오께 직진하래 직진 오 전혀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왼쪽 조심 그럴거 같더라고 dis emergency okay? 위급 상황 어 오감사해요 뒤도 가야돼요 여러분 앞만 보면 안 돼요? 저 앞만 보고 살래요 왜 뒤도 봐야 돼요? 가끔 한 번씩은 돌아봐 줄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윤솔 누난 뒤들을 돌아봐 주지 않아요 항상 꼭 고백인가? 얘 옆도 안 봐 고백인가? 어 옆에 내가 있다 그건가? 애도가? 뒤에 항상 한 걸음 뒤에 항상 하던데 한 걸음 뒤에 죄송하다 애도가 피곤해 피곤해 안 봐요 왼쪽 조심 왼쪽 왼쪽 편대 안돼! 와연병이 나한테 터졌어! 아니 너 나 뭐하는 거야 와연병 데리고 져 백타맨요 백타맨 어쩔 수 없었다 까비까비 저 소신바롬 명중보상 2 소신바롬 봐봐 20 뽕 치지마 나 다시 뽕 자야 돼 다 뭐 뭐해보세요 여기 여기 제가 어그로 끄는 이 옷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으시라고 아 싫은데 왜 통기 옷을 거부해요? 어? 나 입을래 나 입으래 얼마나 이쁜데 꽃게 옷 이쁜데 으응 더러워 다 더러워 안 다려고 외형 뭐 로욱 석태형 더러워 석태형 더러워면 뭐예요 석태형 더러워면 뭐예요 그거 좀 그런 것 같기도 뭐요? 맞아 맞아 더러워 맞아 더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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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웅이 막판 대웅이 막판 아니야 때로 주자고 요게 후라이팬 나는 계란후라이 나는 계란후라이 나는 계란후라이를 맞춰주세요 난 잠깐 주워줄 수 있어 누가 사 나 선다 진짜선 어떤 새끼야? 애덕 배당이 힘들어요 저희? 아 아니에요 혹시 올로그램 필요한 단어? 나 카보팔이다 나 카보팔 수사하지 네 오늘 배그 정말 재밌었구요 즐거운 여섯판이었습니다 응 다들 수고했어 수고 많았어 우리 다음에도 같이 포트나이트 하자 누나들은 무서워 연장자는 무서워 동갑친구들이 좋은거였어 오유랑 수담이가 보고싶었어 오유랑 수다 나랑 좀 언어능력이 비슷한 친구들이 좋았던거였어 적어도 우리 친구들은 막 갑자기 저런 말은 안했어 내 비슷한 친구들 내 정신영력이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나왔어 어허어 어허어 변환해졌어 기가 변환 말투 올마버렸어 젠장 너 어떡하지 말투 고칠수가 없어 중독돼버렸어 print 내버렸어 어둠은 agre집 Zarار